마초TV의 마초 이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힐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진짜 벚꽃 많이 폈네 예쁘다 예뻐 예전에는 진짜 벚꽃축제를 하면 솔직히 여수 쪽에는 제가 벚꽃축제를 벚꽃축제를 안 하니까 여수는 특별하게 이런데로 오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뭐 축제 같은 것들도 다 취소라 이거라도 보면서 힐링을 좀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승홀마을인데 이게 벚꽃도 도로가에는 벚꽃이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수지도 있고 근데 이제 마을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또 나이들도 많고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라 마을에는 또 진입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는 또 진입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